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의 신창동인데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교차하는 효창공안압역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5대 주택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오늘 용산에서도요. 원효로 3가 지역에 주목하시는 이유 만나봐야 하죠. 입지에서부터 우선 살펴볼까요? 네, 용산 전문가로서 늘 말씀드리죠. 용산권 정말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있고요. 용산 국지원부단지는 개발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용산 역세권, 바로 이쪽 라인이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고요. 바로 이 지역이 마천로 수비되는 용산 업무타운, 바로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서부 이천동, 바로 길 건너가면 현대차 부지 또한 육성구 보태가 상업 업무타운, 바로 미니 신도시 뒤쪽으로는 전자상가 부지 또한 향후 역세권 개발과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국지원부단지, 이제 개발이 확정됐죠.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 어디냐? 두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용산역 전면 지역이 있겠고요. 바로 후면 지역인 원효로 라인이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이 개발이 완료가 많이 돼가고 있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이 됩니다.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쪽 라인, 원효로 라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투자금 자체가 2억대에서 3억대 안쪽으로 투자가 가능하시면서 이 지역, 국지원부단지가 개발되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 또한 원효로 라인이다. 그중에서도 원효로 3가 같은 경우는 도보로 5분 정도면 바로 국지원부단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과거에도 국지원부단지 개발이 될 때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을 계획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지원부단지의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속도에 따른 원효로 라인, 그중에서 원효로 3가 라인의 지가 상승과 개발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시는 용산의 국지원부단지 5분 거리에서 만나보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으로 더욱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희가 만나보는 원효로 3가 쪽의 호재들 어떤 것부터 만나볼까요? 정말 4, 5년 정도 후면 눈으로 이런 멋진 모습과 대규모 아파트 브랜드 타운으로 바뀌는 국지원부단지를 만날 수 있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3가 라인, 뒤쪽 라인이 바로 전자상가 부지 또한 상업지로서의 가치, 앞쪽으로는 현대차 부지 또한 상업 업무 타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부터 용산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국가상징공원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원화 사업이 이상 없이 개장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국지원부단지 또 길 하나 건너가시면 한강변에 현대차 부지 또한 상업 업무 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원효로 라인 또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개발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노화가 많이 돼 있지만 이 지역이 바로 국지원부단지고요. 노화가 되는 3층짜리 이런 글생 건물들이 앞으로 20층, 30층, 40층짜리의 마천호숲으로 바뀌게 되면 정말 폭발적인 그런 투자 수요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교통의 허브로서 용산권이 자리매김하고 그게 거기에 따른 원효로 라인의 개발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선점해 보기 위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오제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 용산에서 돋보인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국지원부단지의 개발 이슈와 기대감으로 해서 원효로 라인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름,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큰 매물이다. 자, 매물의 매매가는 약 3억 5천에서 7천 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가는 전세 기준에서 약 1억 5천에 6천 정도. 그러면 실추자금 자체가 2억 미만의 정말 국지원부단지의 수혜를 바로 얻어가면서 향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의 최소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입지와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희소 가치, 개발 가치에 따른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용사국지원부단지 이제는 정말 시작되고요. 정비창 부지 및 민족공원 개발 후광 지역을 얻어갈 수 있다. 또 업무 타운이 형성이 되고 전자상가라든지 임차수요 폭발적인 일자리가 창출됨으로 해서 개발 압력은 점점 더 커지고 개발 예정지로서 집값, 땅값,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중기적으로는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장기적으로는 정말 최고가 아파트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지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